지금은 런던에서 한국으로 가는 길이고요 어? 한국으로 오셨나봐요 비행기 탁 다음날에 막 여드름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비행기에서 비행기를 하는 방법을 포효하려고 영국 특파원이 특별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되게 애기같은 피부를 갖고 있어서 궁금하긴 했어요 물입니다 비행기는 굉장히 굉장히 고조해요 거의 사막 정도 각질 막 일어나고 주름도 되게 찐 터진다거나 할까 물을 많이 마시면은 그게 좀 확실이 덜해요 두 번째는 다른 화장품은 다 잊어버려요 이거 하나는 잊어버리면 안돼요 역시 네 저도 그거 쓰고 있어요 침을 하기 전에 이팩을 사용합니다 놀라죠 사람들이 마스크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놀랄 거 같아요 멋있다 안녕? 런던 시간으로는 새벽 4시인데 한국 시간을 잡고 12시거든요. 배가 안 먹어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차도 먹기 빨리 되거든요. 계란, 달걀, 우주로 먹을 거예요. 여행 가면서 들고 다니는 파우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간략하다. 각도 죄송합니다. 저는 바르기 전에 피부색을 발라요. 소리도 발라져요. 오늘 비용하는 영국 브랜드인데요. 아직 한국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색깔이 진짜 다양하다. 제 살생고는 어두운 색깔로 새소를 꽂기죠. 목숨에 포인트를 줄래요. 어머. 되게 잘하신다, 근데. 저걸 그만큼 맥주한 상태입니다. 그래뿐 런던. 그래뿐 런던. 그래뿐 런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